약한 캐릭터 약하니까 비탄 먹어야지 약함의 상징 약함의 상징 약하니 얕팡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? 어? 아니 겁나 약하네 캐릭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약해. 라가블린 잡는데 두 턴이나 걸렸어. 모독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충 누르면 킬 각인 버튼 포이트 워터인데 잠을 자는 망했는데 포이트 워터인데 약해가지고 엘리트나 잘 잡겠나 극성이다 우리 막내가 극성이다 체력 벌써 쓰레기 됐는데 체력이 됐는데 체력이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쟤네 힘을 한 번도 안 올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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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뭐? 손상까지. 액트2는 정말 천천히다. 안녕. 21 곱하기 2 21 곱하기 2 마요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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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만한데? 오예 룬피가 낫지 않을까? 어차피 집에 사색하면 룬피가 낫지 않을까? 와 너미야 앞에서도 포션 써야 될 것 같은데 웃지 않음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아 아 아 와 닥방어 와 닥방어 와 닥방어 와 닥방어 와 닥방어 비비 쉬운 전투에서도 최선을 다함 와 닥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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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 마요 생신수 양이나 줘봐 숙지 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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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 좀 꼬이면 천신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? 마요 좀 빨리 잡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씨 엘리트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검은 별도 있고 강화할 거면 휘갈김 강화할 만은 한데 미라소니 해주겠지 눈피 지배해줘 빨리 왜 안되는데 눈피는 카드를 버리지 않는 거지 보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보존은 뭔데? 보존은 카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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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음 음 마지막화니 서랭이 이벤트 러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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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같은걸로 수비좀 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증말루 근데 까마귀는 얌전한데 왜 달팽이는 지 혼자 손상 취약약화다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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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적응 들어본적 있는거 같기도 하고 몇이 보이나 아이구 방방한테 맞네 와 넘약 와 kten prim 뽐 말쇠다 파워풀 호스 매치 웟 조개와 석 행복한 꽃 55층 교훈 역시 배움의 길엔 끝이 없어 노래 아이고 마이브다 어디갔냐 어 당겐 뭐 치웠나? 오메가 쓰고나서 쓰고싶었는데 너희들 시그니처는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여기는 빠바밤이 지배한다 아 맘은 싫어 아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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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퓰론렛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옴 역시 오메가야 역시 오메가야 오메가야